자 유상통 라이브 특강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2018년도 국회사무처 문제 여러분들 어려워들 하시는 국회직 문제 원래 국회직 문제는 과거에는 전자계산기구조수문제 운영체제수문문제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봤어요. 굉장히 어려웠죠 문제 자체도.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일반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다른 전산직렬과 똑같이 합쳐지면서 문제 난이도는 조금 내려갔어요. 과거에 국회의 문제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좀 풀만한 정도 수준으로 됐고 아시다시피 계리직 시험 문제에서 국회직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글자 하나 안 받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스택을 이용한 LRU 교체 알고리즘 문제. 그 문제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직 문제나 7급 자료구조론이나 또는 데이터베이스론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풀 수는 없어요.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들이 특히 7급 전산직에는 있습니다. 자료구조론 같은 경우도 전혀 필요 없는 내용들이 있고 가져와서 출제할 만한 정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제가 이미 기출문제 특강에서 다루어 드렸고 또 앞으로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루어 드릴 거기 때문에 따로 보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회직 문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국회직 문제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살짝 응용해서 가지고 왔을 때 게리직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 따라서 완벽히 내용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미리 높아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국회직 문제는 좀 문제적 특징이 뭐냐면 편파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편파적으로. 이따 문제 쭉 한번 프린트하셨으면 넘겨보세요. 살펴보시면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가 없고요. 시연어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 전자계산기구조나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론, 데이터통신 이 정도 문제들인데 특이하게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가 없다는 건데 최근 기출문제들을 보면 오히려 전산직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비중도가 좀 넓혀지고 있어요. 이제 내년도부터 정보처리 기사시험 문제가 시험이, 필기시험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구조에서 완전히 과목들이 다 바뀌어요. 바뀐 과목들을 보면 소프트웨어 공학하고 데이터베이스 쪽에 전부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내년부터 필기시험 과목이 바뀌어요. 갑자기 왜 정보처리 기사의 필기시험 과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 정보처리 기사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가져오거든요. 정보처리 기사 쪽에서 변동이 일어나면 컴퓨터 일반도 변동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그런 추세로 컴퓨터 일반의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자의 기법이라든지 최근 객체 지향과 관련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거 출제가 되고 있죠. 이제 점차적으로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쪽으로 뭔가 내용이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 내용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로 어디서 갖고 올 거냐? 기술사 쪽 내용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정보처리 기술사, 정보관리 기술사라고 하죠. 기술사 시험에 정보관리 기술사가 바로 그러한 과목들로 기본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정보처리 기사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 컴퓨터 일반에서 한 문제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패턴이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 객체 지향과 관련된 또는 최신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최근 전산직 문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 국회 전산직 문제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까지 마저 공부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이전 국회직 문제와 비교해 봤을 때는 난이도가 낮아요. 황당하실 거예요. 문제들 쭉 보시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데 이전 국회직, 원래 국회직 문제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유상통 교재에서도 보다가 이거 문제 왜 이렇게 어렵지? 하고 보면 국회사무처라고 붙어있는 그런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원래 국회직 문제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나마 2018년도 기초 문제는 그중에서도 난이도가 그래도 쉽다, 풀만하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서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은 딱 두 문제밖에 없어요. 데이터 마이닝과 관련된 연관성 분석 문제 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어요. 맥주와 기저귀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을 거예요. 그 문제가 하나 어려웠고 유니버셜 게이트가 어려웠어요. 유니버셜 게이트 들어봤는데 그죠? 그런데 전역 생뚱마켓 출제된 이 두 문제 내용 빼고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다 맞추셔야 되는 내용의 문제들인데 그런데 얼핏 문제들을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지문도 길고 막 머릿속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그런데 오늘 저와 함께 이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스킬 내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점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준비되셨다라고 생각하고요. 국회사무처문제 완벽 분석을 해볼게요. 이거를 단순히 문제답만 보는 그런 기출 해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문제 보고 답 보고 문제 보고 답 보고 이래서 이게 답이다. 이런 거 보고 넘어가면 아무 의미 없고 그런 강자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신 기출 문제들은 그 문제와 연관된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고 과연 내가 그 연관된 내용들을 완벽하게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응용 출제됐을 때 응용 출제된 내용을 맞춰낼 수 있느냐 특히나 새로운 내용의 문제가 출제됐을 때 과연 그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앞으로 계속 반복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냐 돌발성으로 일회성 문제로 한 번 출제되고 만 거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돌발 문제 중에는 일회성 문제들이 있어요. 다시 출제되지 않을 내용의 문제들 말 그대로 엿먹어라 출제하는 문제들 말 그대로 난이도 조절하려고 두 번 출제될 내용도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갖다가 집어넣어서 난이도 조정하는 문제들이 있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지만 이 내용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의 문제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에자일 기법이 처음 문제 등장했을 때 분명히 돌발 문제로 봐야 되죠. 그러나 그 에자일 기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잖아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돌발성으로 일회성으로 한 번 출제되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 국회사무처문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서 연관성 이거는 계속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래서 이게 답이다. 땡! 넘어가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만간 전산직이나 제가 항상 조만간 뭐 출제된다 그러면 언젠간 나옵니다. 언젠간이라 그랬어요. 내년에 당장 나온다. 2, 3년 뒤에 안에 나온다. 그런 말씀 안 드렸어요. 언젠간. 언젠간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뒤도 언젠간이 될 수 있어요. 50년 뒤에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간 나와요. 우습게 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전산직 보신 분들, 이전 강의 쭉 보신 분들 제가 이런 내용에서 이런 내용 나올 수 있다고 했던 것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 것들 아마 확인하셨을 거예요. 옛날에 유니버셜 게이터 하나 나왔을 때 유니버셜 게이터와 연관된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다고 정리해드렸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면 저는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를 보고 이게 답이 뭘까 이 내용이 뭘까 이걸 고민하시겠지만 어차피 저는 대부분의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가 나왔으면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 문제랑 비슷한 내용이 나올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강의하고 그것만 맞추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문제와 연관된 문제가 뭐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를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이번 시간에 데이터 마이닝 기법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 분명히 조만간에 전산직 또는 개리직이 될 수 있어요. 장담커인데 안 나오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언젠간이라 그랬어요. 언젠간이니까 5년 안으로 안 나오면 10년 뒤에는 나오겠지 뭐 하여튼 어색해 소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19년도 국회직 문제의 따끈따끈한 기초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점검 시작해 볼게요. 1번부터 들어갑니다. 트랜잭션의 성질, 아카이드 또는 애씨드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문제를 틀렸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했고. 아니 이 문제 어디든 나왔어요? 제가 트랜잭션 특징 2018년도에 나왔죠. 이거 개리직에. 트랜잭션의 특징 분명히 트랜잭션 나올 수 있다고 시험 직전에 예상 파트로 정리를 해드렸고 2018년도 개리직 맞죠? 2016년도에 18년도 맞죠? 18년도에 트랜잭션의 특징 시험 문제 출제가 됐잖아요. 트랜잭션이 뭔지도 아직 모르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작업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어나는 연산이 더 커요? 트랜잭션이 더 커요? 한번 답변. 이거 트랜잭션 설명 아시겠죠? 정승환님 왜 오? 하고 놀라시나요? 연산이 커요? 트랜잭션이 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2018년도 국회 전산직 문제입니다. 구글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검색하셔서 2018 국회직 컴퓨터 일반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트랜잭션이 크죠? 트랜잭션은 연산의 집합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연산들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이 하나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Begin Transaction이라는 명령을 시작을 합니다. Begin Transaction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끝나게 되면 뭐가 끝날까요? 트랜잭션을 끝내는 하나의 중요한 명령어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트랜잭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행에 가서 내가 내 통장에 있는 잔액에서 현금 인출을 한다면 그 현금 인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나의 과정이 하나의 트랜잭션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거래가 일어난 거죠. 그러한 거래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변동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입력됐을 수도 있는 거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값이 바뀌는 수정되는 과정도 필요하고 우리가 실제로 공부한 것으로 인서트 명령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 또는 업데이트 명령으로 데이터를 수정하는 과정 이런 여러 가지 연산들이 이 트랜잭션 안에 명령이 포함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트랜잭션이 끝났을 때 이 트랜잭션을 완료 짓는 중요한 명령이 뭐예요?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김성우님. 커미트 아닙니까? 커미트. 커미트 명령이 일어나게 되면 비로소 하나의 트랜잭션이 완료가 일어나면서 이 커미트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롤백 시키는 단위를 결정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의 시간적 흐름을 봤을 때 쭉 시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의 트랜잭션이 시작됩니다. 하나의 트랜잭션이 시작되고 마지막 종료돼서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으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 값을 바꿔라 하는 명령이 커미트 명령이잖아요. 또 트랜잭션 하나가 쭉 실행됐어요. 완료됐고 정상적으로 끝났습니다. 정상적으로 끝났으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 값 바꿔라. 커미트 명령 아니에요. 그렇죠? 실행되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롤백 시켜야 되겠죠? 바로 이 롤백하는 단위가 이전 커미트 단위까지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트랜잭션이니까 여기까지 됐으니까 물론 여기에 이제 어느 트랜잭션에서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체크포인트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기본적 단위가 뭐예요? 하나의 트랜잭션을 결정 짓는 기본 단위는 커미트가 일어난 이후부터가 하나의 트랜잭션 새로운 트랜잭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용어는 알았어요. 그럼 트랜잭션과 관련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트랜잭션의 네 가지 성질이라고 해서 에시드, 아카이드, 아무렇게나 읽어도 됩니다. 첫 글자를 따서 A, C, I, D 성질 에시드 성질이라고 하잖아요. A는 뭐예요? 원자성이죠? C는 뭡니까? 컨시스턴시는 뭐예요? 일관성이죠? 아이솔레이션, 격리성 또는 독립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속성입니다. 이해 되었죠? 네 가지의 성질을 워낙 중요하고 그러면 2018년도 게리직 문제에 나왔으니까 또 안 나오겠네? 아니죠. 충분히 또 출제될 수 있어요. 문제를 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출제할 문제들 많단 말이죠. 이 문제는 다음 트랜잭션의 성질로 오른 거 오른 거 각 트랜잭션은 다른 트랜잭션과 독립적으로 수행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네요. 독립적으로라는 말만 딱 봐도 아, 아이솔레이션 격리성이겠구나.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처럼 보여야 하며 다른 트랜잭션으로부터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행될 때는 다른 트랜잭션과 상관성 없이 실행돼야 된다. 영향받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이해 되셨나요? 이게 바로 뭐예요? 트랜잭션의 고립성 고립성이라고도 하고 독립성이라고도 하고 격리성이라고도 하고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이 알아서 유사한 용어로 기억을 하셔야 되죠. 고립성 또는 독립성이라고도 하고요. 독립성 또는 격리성이라고도 하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글로는 다 다른 용어로 표현되지만 영문으로는 아이솔레이션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1번 고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누구나 찾아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문제조차 틀린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일관성을 고르겠어요? 원자성을 고르겠어요? 지속성을 고르겠어요? 지속성 또는 영속성이죠. 투명성은 아니죠? 투명성은 아니에요. 우리 투명성은 위치 투명성이네. 어찌네에서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 공부했잖아요. 위치 투명성, 복제 투명성, 연산 투명성, 여러 가지 투명성, 트랜스페런시.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의 성질은 아닙니다. 그러면 고립성과 일관성, 원자성, 지속성에 대해서 과연 잘 알고 있느냐. 우리 유상통 교재를 그대로 제가 캡쳐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원자성이라고 하면 all or nothing이라고 이야기했죠. 모두 실행되거나 아니면 전혀 실행되지 말아야 된다. 트랜잭션의 일부만 실행된 채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원자성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커미트나 롤백, 그중에서도 롤백 연산이 중요하죠. 쭉 실행되다가 이전 트랜잭션이 커미트가 됐어요. 새로운 트랜잭션이 시작이 됐습니다. 쭉 실행되다가 여기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중간 연산까지만 되고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만큼만 실행된 채로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로 되돌려서 원래 값으로 nothing의 상태를 만들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이 트랜잭션은 전혀 실행되지 않은 이전 상태로 되돌려야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명령이 뭐가 됩니까? 롤백 명령이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롤백 명령을 만들어 둠으로 인해서 트랜잭션의 원자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자성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전부 또는 전무. all or nothing. 원자성은 잘 아는데 여러분들 가끔 질문들 많이 하시는 게 이 일관성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컨시스턴시. 일관성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트랜잭션이 실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실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커미트가 된 거예요. 커미트가 되었는데 그런데 언제나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변환한다.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 밑에 한 번 문장 볼게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정 요소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정 요소는 트랜잭션 수행 전과 트랜잭션이 수행한 후에 같아야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시 뒤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 일관성 질문들을 하도 많이 하셔서 오늘 트랜잭션의 성질 물론 다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과연 내가 일관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점검을 좀 하고 갈게요. 세 번째 격리성 또는 독립성 아까는 고립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용어들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둘 이상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병행 실행이 될 때 발생하는 거죠. 병행 실행이 될 때 두 트랜잭션이 동시에 실행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트랜잭션은 다른 트랜잭션에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었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잘 이해를 하시고 영속성의 의미도 어려울 게 없어요. 영속성의 의미도 트랜잭션 하나가 정상 종료가 됐습니다. 완벽하게 정상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정상 종료가 된 이후에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상 종료가 돼서 정상 적응 값이 씌어졌다면 그 값은 혹시라도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분명히 오늘 로또 당첨이 됐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돈을 찾아서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내 계좌에 넣었단 말이에요. 계좌에 넣자마자 한 10분 뒤에 갑자기 은행에 어떠한 돌발적 사고가 났어요. 100억이 날아갔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정상적으로 100억을 입금해서 내 잔액 계좌에 100억이 입금된 금액이 있다면 그 이후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반드시 그 값은 연속적으로 영속적으로 그 값을 유지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은행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내가 입력한 100억은 아무것도 없이 날라갔댑니다. 입금한 증거를 대라 그러면서 100억을 날렸댑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은행 폭파시켜야지. 그래서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속성은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커미트가 돼서 완료가 되면 그 결과는 다음 트랜잭션으로 그 값이 바뀔 때까지는 영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붕괴됐거나 이렇다고 해서 그 값이 없어지거나 변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 나머지 트랜잭션의 성질은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여러분들 가끔 질문하는 게 일관성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한 분이 올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트랜잭션 실행 전에 데이터베이스의 상태와 트랜잭션 실행 후에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는 같지 않을 수 있다. 이거 마저 틀려요. 내 생각에는 화면이 좀 어두운 것 같지? 아닌가? 어둡진 않나요? 카메라 조정을 하기 귀찮아서 자동으로 세팅을 해놨더만 조금 어둡네. 자, 한번 이거 맞는지 틀린지 좀 풀어봐 보세요. 자, 화면 좀 밝아질 수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자, 세팅을 좀 바꿨습니다. 귀찮아서 자동으로 해놨더니만 반사도 일어나고 막 그러네요. 아, 지금 좀 나아졌네. 아까보다 좀 나은가요? 자, 이동헌님 맞은가요? 아까 했잖아요. 일관성. 같지 않을 수 있다. 틀렸죠? 같아야 한다죠. 같아야 한다. 같지 않을 수 있다. 아니죠. 같아야 한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보기로 나왔으면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너무 밝지는 않죠? 조금 어둡게 할까요? 혼자 다 해야 돼. 그렇죠. 일관성이 위배된 거예요. 하면 어둡지는 않으시죠? 너무 밝지는 않죠? 어떠세요? 괜찮죠? 그런데 질문을 하신 요지가 뭐였냐면 이제 제가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어떠한 예를 설명을 드렸냐면 트랜잭션이 실행되기 이전의 값과 트랜잭션이 실행된 이후의 데이터베이스의 값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기억 대살려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유수가 이뻐라는 지은이 아이유에게 용돈을 보냈단 말이에요. 유수의 계좌에는 부자잖아요. 유수가 돈밖에 없어 가진 건. 100억이 있었어요. 아이유는 요즘 좀 쉬고 있어서 20만 원밖에 없었어요. 계좌가. 잔액 계좌가. 그래서 기억나시죠? 유수가 아이유한테 용돈을 좀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수는 100억에서 마이너스 50억을 해서 유수의 잔액 계좌는 50억이 되어야 하는 거고 아이유는 20만 원에서 졸지의 유수에게 50억을 받아서 플러스 50억이라고 하는 잔액 계좌에 플러스 50억이 돼서 50억 20만 원이라고 해야 돼요. 50억 20만 원. 이 금액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의 이쪽에서 나간 이 50억의 금액과 이쪽에서 플러스된 50억의 금액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계좌에서는 50억이 나갔는데 아이유한테는 50억이 다 가지 않고 30억밖에 안 갔댑니다. 분명히 나는 50억을 보냈는데 아이유는 그럴 리가 없는데 내 잔액 들어온 거 오빠 30억밖에 오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그렇다고 아저씨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오빠 유수 오빠 30억밖에 입금이 안 됐어. 아이유가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나는 50억 보냈는데. 이것도 일관성이에요. 이것도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관성을 이야기할 때는 값에 대한 일관성도 마찬가지고 상태에 대한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틀린 설명이냐 왜 틀린 설명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유수라고 하는 이 계좌는 100억에서 50억이 빠져나갔으니까 50억이라는 값이 되고 아이유는 20만 원밖에 없었는데 50억이 플러스된 금액으로 이 값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무슨 소위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런 의도로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단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트랜잭션이 실행되기 이전의 값과 트랜잭션이 실행된 이후의 값은 분명히 바뀌지 않느냐 같이 안을 수 있다. 이거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질문상 이해되시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일관성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값에 대한 일관성이에요. 값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값 그 값에 대한 일관성 제가 지금 그걸 설명드렸던 거고 상태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요. 상태에 대한 일관성 지금 여기서는 상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상태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교재 지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세요. 우리 일관성 지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지문을 보셔야 돼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정 요소는 트랜잭션이 실행된 전과 트랜잭션이 수행된 후에 같아야 된다. 이 고정 요소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상태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고정 요소를 상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태나 고정 요소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냐. 이게 수행 전과 수행 후가 같아야 된다. 바뀌면 안 된다는 소리인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여기서 고정 요소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변할 수 없는 요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무결성 제약 조건 같은 거. 무슨 이야기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데 무결성이 깨지지 않았어요. 아주 좋은 상태에 있었는데 어떠한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났더니 데이터베이스 상태가 무결성이 깨졌어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입력 동작이 일어나는 트랜잭션을 실행했는데 이 입력 동작을 실행하고 났더니 데이터베이스의 어떠한 참조무결성이 깨졌다더라. 참조무결성이 깨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식 테이블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그게 부모 테이블에 없는 값을 입력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 테이블로 찾아갔는데 그 값이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린지 공부 제대로 하셨다면 이해하시죠. 분명히 이전의 상태는 안정된 상태였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정상적 상태였는데 이거를 correct state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였는데 근데 이 놈이 어떠한 트랜잭션이 실행된 이후에 갑자기 그러한 무결성 요소가 깨졌다거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는 거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데이터베이스가 트랜잭션이 실행되기 이전에 안정적인 상태였다면 그 트랜잭션이 실행된 이후에도 그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일관성의 원칙이에요. 바로 이때 상태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고정 요소들 대표적으로 무결성이라든지 또는 도메인 같은 것도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도메인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되었던 거 유수가 100억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유수가 100억이 있었는데 아이유에게 200억을 보내주는 송금하는 이러한 트랜잭션을 실행했다라고 한다면 유수의 계좌는 100억입니다. 계좌라고 하는 계좌 잔액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면 이 계좌 잔액이라고 하는 속성이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없겠죠. 최소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잔액 제로 0원. 마이너스 통장 말고요. 0원. 또는 50만 원이 있든 100만 원이 있든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도메인이잖아요. 계좌 잔액이라고 하는 속성값은 0보다 작은 값이 들어갈 수 없어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게 도메인이잖아요. 속성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오케이? 그런데 이러한 트랜잭션을 실행했어요. 이게 실행이 돼버리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100억밖에 없는데 마이너스 200억을 해서 유수는 마이너스 100억이라고 하는 잔액 정보를 갖고 말이 안 되잖아요. 200억을 받으면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전에는 유수의 계좌 잔액은 100억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상태의 도메인 범위 안에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트랜잭션이 실행되므로 인해서 이걸 만약에 그대로 실행을 받아들였다면 말도 안 되는 도메인 범위를 벗어나는 값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관성의 원칙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바뀔 수 없는 고정적 요소들 바뀌어서는 안 되는 고정적 요소들 바로 대표적으로 무결성과 관련된 규칙들이라거나 도메인 범위에 대한 것이라거나 이러한 것들이 트랜잭션이 실행되기 이전의 안정상태였다면 트랜잭션이 실행된 이후에도 안정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 안정상태를 깨버리는 트랜잭션이라면 거절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일관성이에요. 원자가 열심히 떠들었는데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일관성을 이야기할 때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값에 대한 일관성 상태에 대한 일관성 둘 중에서 이 상태에 대한 일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실행되기 이전의 데이터베이스의 상태와 트랜잭션이 실행된 이후의 상태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어때야 될까요? 안정적인 상태 정상적인 상태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혼자만 이해 된 거 아니죠? 이 일관성을 가지고 말장난 쳐서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트랜잭션의 네 가지 성질 중에서 일관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제 하나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2018년도 서울시 7급 전산직 문제 데이터베이스 론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직접 풀어보세요. 정답 몇 번? 너무들 잘해요. 너무들 잘해요. 그렇죠? 지문이 길면 저는 거꾸로 읽어요. 주로 지문이 너무 길면 위에서부터 읽으면 항상 뒤쪽에 답을 넣는 경우가 좀 많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요. 여러분이 출제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제 하나 만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지문을 길게 말을 만들어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답을 1번으로 해놓으면 출제자가 허탈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 문제를 만든다 그러면 이런 긴 문제를 만들잖아요. 주로 3번이나 4번에다 정답을 넣어놔요. 그래야 보람이 입지 않아요. 어차피 이 문제를 이렇게 길게 냈다는 이야기는 뭔가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적인 출제자의 의도가 숨어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1번, 2번에서 지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3번, 4번에다 정답을 갖다 껴놔야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느껴지면서 문제로서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문이 길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로 봅니다. 거꾸로 4번부터 봐요. 반드시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어쨌든 4번부터 보자고요.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커미트가 됐다는 이야기죠. 해당 데이터는 무결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일관성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무결성 유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 정상적인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일관성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갑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일관적이어야 한다. 일관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더 볼 것도 없네. 1, 2, 3번 안 보고 4번 정답을 골라낼 수 있겠죠. 그러면 왜 1번부터 왜 틀렸느냐. 정답은 4번이 맞아요. 1번부터 보면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커미트가 되면 해당 트랜잭션에 의해서 변경된 데이터는 이후 다른 트랜잭션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트랜잭션이 변경을 했어요. 어떤 값을 변경을 했습니다. 내가 100억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또다시 유수한테 10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유수 잔액은 또다시 100억이 플러스가 돼야지.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죠. 따라서 1번 틀렸고 2번 트랜잭션 다수가 동시에 수행될 때 그런지 좀 유식한 말로 바꾸면 병행 수행될 때죠.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병행 수행될 때 각 트랜잭션의 결과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뭐예요? 격리성, 고립성, 독립성, 아이솔레이션 됐나요? 따라서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4번 트랜잭션의 연산은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거나 취소되어야지만 반영시키는 명령이 바로 뭐예요? 커미트 명령이죠. 취소시키는 명령이 바로 뭐예요? 롤백 명령이죠. 그래야 하지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더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시스템 붕괴가 발생할 시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시스템 붕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시스템 붕괴가 일어난 것 상관없이 반영이 되면 그 반영된 값은 계속 시스템 붕괴와 상관없이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영속성과 상관성이 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1, 2, 3번 읽어보면 황당한 것도 읽고 4번이 정확한 설명이잖아요. 따라서 요령이에요. 긴 문제 나오면 뒤쪽부터 일반적으로 읽으시는 게 좋다. 저의 생각입니다. 이해되셨죠? 트랜잭션의 성질을 다시 한번 정리하셨길 바라고 그중에서도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일관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일관성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갑에 대한 일관성 트랜잭션 처리 이전의 값과 이후의 값은 서로 연산을 수행해서 대조해봤을 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갑에 대한 일관성이에요. 상태에 대한 일관성 트랜잭션이 실행되기 이전에 정상적인 상태 무결성도 위배되지 않았고 도메인 범위도 벗어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는데 트랜잭션이 실행된 이후에 그 상태가 틀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전의 정상적 상태였으면 트랜잭션이 실행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트랜잭션이라면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관성의 원칙입니다. 오케이 한 문제 끝났어요. 2번 들어갑니다. 프로세스의 상태 변이에 대한 설명을 놓치 않은 거 프로세스의 상태 변이에 하면 머릿속에 그림이 하나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프로세스 상태 변이에 하면 여러분들 아 이건 또 뒤로 빼놨구나 그림 하나 떠오를 거예요. 동그라미 세 개 레디 상태 런 상태 블럭 상태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디스패치 되고 타임 런아웃 되고 블럭 되고 웨이크업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제가 지금 떠든 것이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셨을 겁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뭘 느끼셔야 되냐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보기들 보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정답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 2번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간 할당량을 사용하는 일반적 우선순위 기반 스케줄링에서 실행 상태 프로세스의 시간 할당량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아우 토나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준비 상태 프로세스가 있다면 실행 중이던 프로세스는 커널에 의해 스케줄링 되기를 기다리는 준비 상태로 1번 보기만 분석하다가 시간 다 갈 것 같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와닿지도 않고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면서 오바이트 쏠리기 시작하잖아요. 2번 보기 볼 엄두가 안 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제대로 프로세스의 상태 전의를 공부하셨고 제가 강의해드린 내용들 또는 기출문제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조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찾아낼 수 있어요. 한번 문제 프린트에서 다운받아 보신 분들은 뒤에 정답 보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뭐가 정답일까? 제가 시간 딱 한 30초 정도 드릴게요. 한번 읽어라도 보시라고 1, 2, 3, 4번 지금 이 과정은 2018년도 9급 국회사무처 국회전산직 문제 해설강의입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오셔서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은 구글로 가셔서 구글에다 2018 국회직 컴퓨터 일반 이라고 치시면 문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문제은행에도 아마 급하게 올렸나요? 아마 있을 테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강의를 봐주시길 바라요. 3번 3번 정답들 보신 거 아니죠? 그죠? 3번 자 그러면 3번 정답이라고 했는데 1번부터 분석을 천천히 해드릴 테니까 요점이 중요한 거예요. 요점이 가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들 질문들을 제가 받다 보면 답변을 드리다 보면 너무 격까지 치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에 출제되는 줄이기는 항상 같아요. 항상 거기에다 양념을 치거든요. 그 양념에 자꾸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감히 쳐버릴 건 쳐버리고 굵직한 핵심 내용이 뭐냐 요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1번 보세요. 시간할당량 타임 슬라이스 들어는 봤어요. 시간할당량 타임 슬라이스 어디서 들어 봤어요? 프로세스 스케줄링에서 라운드 로빈 그죠? 라운드 로빈에서 타임 슬라이스 또는 타임 퀀텀 기억나시죠? 일정 시간 CPU를 사용할 수 있는 일정 시간 그것을 타임 슬라이스 시간 조각 또는 타임 퀀텀이라고 한다. 그죠? 그런데 시간할당량을 사용하는 일반적 우선순위 기반 스케줄링에서 어? 우선순위 기반 스케줄링 어? 이거 뭐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자 바로 어제 제가 여러분들 학습질문 답변 답변하다가 한 분이 요거를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선순위 기반 스케줄링 기법은 비선점형 스케줄링 아니냐 그 문제에 푸신 거에 지문에 선점형 스케줄링으로 또 나온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궁금해 하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유상통 교재에 프로세스 스케줄링 선점형과 비선점형 그쪽 부분 한번 가보시면 이 우선순위 기반 스케줄링은 선점형에도 들어가 있고 비선점형에도 들어가 있어요. 표 말고 밑에 쪽에 한번 내용 보세요. 이 우선순위 기반 스케줄링은 뭐예요? 프로세스마다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거죠. 너는 1순위 중요하니까 너는 3순위, 너는 2순위 우선순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선순위 기반 스케줄링은 크게 비선점형으로 구성될 수도 있는 거고 비선점형으로 구성될 수도 있는 거고 선점형으로 구성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선순위 기반 스케줄링이다 라고 하면은 비선점형을 기본으로 보는 거고 선점형 우선순위 기반 스케줄링 기법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우선순위 스케줄링은 말 그대로 우선순위를 준 다음에 얘는 중요한 프로세스니까 우선순위 1 너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우선순위 5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줘서 우선순위 높은 놈을 먼저 처리하자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선점형이냐 비선점형이냐는 비선점형은 한 번 들어가서 CPU를 차지하고 있으면 끌어내요? 못 끌어내요? 못 끌어내요. 그런데 선점형은 끌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나 리눅스와 같은 시스템은 라운드로빈을 가장 기본으로 합니다. 라운드로빈 스케줄링 아시잖아요?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병행 처리해야 되니까 멀티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니까 여러 프로세스들이 계속 시간을 구분해 시분할 방식으로 처리가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라운드로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라운드로빈 기법에 뭘 추가를 시켜버리냐면 우선순위 스케줄링 기법을 추가시켜요. 이게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선순위 기반 스케줄링인데 타임 슬라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타임 슬라이스라고 하는 거는 라운드로빈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선순위 높은 놈이 들어와요. 또는 우선순위 낮은 놈이 CPU로 들어와요. 선점형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얘는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서 3순위예요. 3순위인 놈이 들어와요. 비선점형 우선순위 스케줄링 기법은 걔가 이미 CPU 안으로 들어와서 처리가 되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나올 때까지 끌어낼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선점형 스케줄링 기법은 여기다가 라운드로빈을 또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타임 슬라이스를 준단 말이에요. 너 우선순위 3순위 우선순위 3순위 우선 들어와. 그런데 너 1초만 처리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라운드로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라운드로빈 돼서 다음 들어올 때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가 들어오면 그 놈을 갖다 집어넣어버린단 말이에요. 라운드로빈과 우선순위 기법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점형 기법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CPU로 들어가서 처리되고 있어도 타임 슬라이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나옵니다. 그게 라운드로빈이잖아요. 그러면 대기큐에 있던 놈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놈을 우선 또 집어넣어버린단 소리예요. 3순위가 처리됐으면 타임 슬라이스가 1초면 1초 처리되고 나와요. 그럼 그다음 들어가야 될 프로세스가 뭐냐? 처리되는 중간에 우선순위가 1순위인 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1순위인 놈을 다음에 또 집어넣어서 그 놈도 또다시 시간 타임 슬라이스 되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라운드로빈으로 시분할 처리를 한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 되셨나요? 따라서 우선순위 기반 스케줄링 기법은 선저명과 비선저명이 모두 존재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매치전에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 상태의 프로세스에 시간 할당량이 모두 소진됐어요. 타임 런 아웃이죠. 시간 할당량이 모두 소진됐다고 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타임이 런 아웃됐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준비상태의 프로세스가 있다면 실행 중이던 프로세스는 커널에 의해서 더럽게 어려워. 커널에 의해서 스케줄링 되기를 기다리는 준비상태로 전해된다. 이 문제 만드는 사람도 이 문장 만들면서 토 나왔을 거야. 근데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이 말이에요. 딱 이거 다 양념 쳐놓은 거지. 보세요. 실행 상태 프로세스에 시간 할당량이 모두 소진됐을 때 우선순위가 높은 타필이 없고 준비상태로 전해된다. 맞아요? 틀려요. 이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레디 상태 아닙니까? 레디 큐에 들어오잖아요. 레디 상태에서 디스패치가 되면 뭐가 된다? 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뭐라 했어요? 디스패치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시간을 할당을 해주잖아요. 라운드 로빈에서. 시간 할당이 돼서 사용 할당받은 시간을 다 쓰고 나면 뭐가 된다 했어요? 타임 런아웃이라고 했잖아요. 타임 런아웃. 오케이? 이 말에서 이것만 딱 띄워보라고요. 실행 상태의 프로세스에 시간 할당량이 모두 소진되면 준비상태로 전해된다. 실행 상태에서 준비상태로. 실행 상태에서 준비상태로. 오케이? 이 문장에서 다른 것들은 문제 괜히 어렵게 만들려고 이것저것 그냥 출제 교수님이 자기 있는 지식 다 갖다 집어넣어서 문장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문장에서의 필요한 건 이 빨간색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 딱 보면 실행 상태의 프로세스가 시간 할당량이 모두 소진되면 준비상태로 전해된다. 오케이. 깔끔하잖아요. 맞죠? 2번 봅시다. 실행 상태의 프로세스가 동기식 입출력 요청을 하면 동기식 입출력 요청은 또 뭐야? 일반적으로 해당 프로세스는 입출력이 완료될 때까지 CPU를 반납하고 대기 상태로 전해된다. 더럽게 길어요. 여기서 필요한 건 밑줄 딱 쳐야죠. 이거죠. 실행 상태의 프로세스가 입출력 요청을 하면 CPU를 반납하고 대기 상태로 전해된다. 그렇잖아요? 아, 이 그림이 딱 떠올라야지. 런 상태에 있었는데 강의에서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잖아요. 한참 실행되고 있었는데 입출력, 대표적으로 입출력이다. 입출력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특별한 자원이 필요하다거나 중간에 실행되던 중간에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마냥 CPU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할당받고 이럴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버린다? 어떻게 돼버린다? 블럭 상태로 들어간다. 이해 되었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대기 상태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자, 보세요. 실행 상태의 프로세스가 입출력 요청을 합니다. 입출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CPU를 반납하고 대기 상태로 들어간다. 블럭 상태로 전해된다. 이 문장만 딱 보면 나머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동기식에 무슨 필요 있어, 이게? 뭐 일반적으로 해당 프로세스는 입출력이 완료될 때까지 쓸데없이 문장 갖다 놓는 거죠, 그냥. 길게 만들려고, 어렵게 느끼게 하려고. 밑줄을 딱딱 쳐서 맞구나. 찾아냈어야 돼요. 3번. 대기 상태의 프로세스가 요청하였던 입출력이 완료되면 해당 프로세스는 CPU 연산이 가능해지므로 바로 실행 상태로 전해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웨이크업! 맨날 수위 찾잖아요. 웨이크업! 기억나세요? 강의 제대로 들으셨다면 기출문제풀이 강좌인가 어디서 제가 웨이크업!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얘는 잠자는 상태다. 블럭 상태에 빠져 있어서 대기 상태가 있다면 대기 상태가 있다면 얘는 바로 못 간다, 실행 상태로. 웨이크업! 시켜서 모든 자원을 할당받고 대기하고 있는 레디 상태로 들어가서 레디큐로 다시 집어넣어야 된다. 이걸 자는 놈을 깨운다고 해서 웨이크업! 기억나시죠? 제가 소리쳤던 거. 이리로 못 간다 그랬어요, 실행 상태로. 바로 실행 들어갈 수가 없다. 됐죠? 아하! 자, 잘못된 거 고르는 건데 CPU 연산이 가능해지므로 바로 실행 상태로 전이된다. 틀렸죠? 따라서 정답 3번이고요. 다중 처리기 시스템에서는 실행 상태의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당연하죠. CPU 하나, CPU 두 개, CPU 세 개. 얘가 실행하는 거, 얘가 실행하는 거, 얘가 실행하는 거.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실행을 할 테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더 설명 필요 없죠? 대기 상태의 프로세스들은 CPU 할당을 위한 스케줄링에서 제외된다. 왜? 대기 상태에 있다는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운영체제가 스케줄링하는 대상은 어디에 있는 놈이에요? 레디큐에 있는 놈이죠, 레디큐에. 모든 자원을 레디 상태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나 필요한 자원을 할당 받아서 언제든 CPU가, 운영체제가 CPU를 할당만 해주면 언제든 들어가서 처리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얘는 아직 자원 할당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실행되던 중간에 뭔가 데이터가 필요하거나 무슨 파일에서 뭔가를 읽어와야 된다거나 이러한 요소들이 필요해서 블럭 상태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블럭 상태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는 자원 할당을 다 못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래서 얘는 만약에 필요한 입출력이 끝났거나 요청했던 자원을 할당 받았거나 그러면 레디 상태로 들어가서 레디큐, 우리가 맨날 이야기했던 대기큐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대기큐로 들어가야 운영체제는 대기큐에 들어와 있는 프로세스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스케줄링 기법에 따라서 짧은 놈을 들여보내든지 우선순위 높은 놈을 들여보내든지 들어온 순서대로 들여보내든지 스케줄링을 하게 된다, 오케이? 따라서 대기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들은 당연히 스케줄링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무슨 상태? 준비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들만이 스케줄링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끝.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3번. 다 풀어요, 20번까지. 쉬운 문제는 빨리 갈 거니까. 따라서 대기상태 프로세스가 입출력이 완료되면 바로 실행 상태로 전이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실행 상태가 아니라 준비 상태로 wake up. 이것만 잘 기억하셨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고 문제가 굉장히 길지만 나머지 다 몰라도 이것만 기억만 해내셨어도 충분히 정답 3번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이 그림이에요. 이 안에서 문제를 저렇게 쓸데없이 만들어낸 거예요. 생성 상태. 생성 상태는 이제 프로세스가 제출이 되고 커널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거치는 거예요. 바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 생성 상태를 거쳐서 바로 준비로 자원할 땅이 되면 대기큐로 들어가면서 준비가 되죠. 준비 상태에서 디스패치가 되면 이제 운영체제가 권한을 주는 겁니다. CPU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CPU로 들어가서 실행, 런 상태가 되고 예를 들어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에 시간할 땅이 끝나면 다시 준비 상태로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처리가 되죠. 그러다가 필요한 자원이 있어서 필요한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요청되면 블럭 상태로 들어가서 잠깐 대기하고 대기하다가 자원을 할 땅받거나 입출력이 모두 끝나면 wake up! 깨워서 준비 상태로 들어가고 요게 시험 문제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용어들, 디스패치라고 하는 용어, 타임 런 아웃이라고 하는 용어, 블럭 상태가 된다는 거, wake up이라고 하는 거 요 용어들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재의 대기 상태에 보시면 분명히 표시가 돼 있죠. 입출력을 처리가 완료되거나 작업이 완료되면 대기 상태에서 뭐가 된다고요? 준비 상태로 전의가 일어난다. 우리 교재 그대로 캡처해 온 거예요. 이 내용으로 시험 문제를 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지만 우리 유상통 교재 제발 너덜너덜 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그 안에 중요한 내용들의 시험 문제에 대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돌발 문제들 그 범위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정확히 내용 정리되셨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3번, OSI 7계층. OSI 7계층은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고 우리 시험 워낙 본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통해서 완벽 정리를 했기 때문에 쭉 문제 읽어보시면 정답 나올 거예요. 1번부터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 저도 잠깐 쉬어야 되니까 10초 드릴 테니까 정답 찾아보세요. 한 작업의 전반적인 상태를 PCB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프로세스가 계속 들락날락되면서 처리되는 것을 운영체제가 한 번에 처리가 끝나면 모르지만 계속 반복 처리해야 되니까 그 상태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에요. 얘가 들어가서 어떤 상태에 있었고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는지 결과값이 어떻게 된지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값을 가지고 그 놈이 다시 들어가서 처리될 때 그 프로세스 제어 블록의 내용을 운영체제가 보고서 아, 이 놈이 이 전에 이렇게 처리가 됐었구나. 계속 이어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 되셨을까요? 자, OSI 7계층대의 문제 빨리 갈게요. 쉬우니까. 7계층에서 물리적 전송 매체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물리계층이다. 더 설명할 게 없죠. 최하위계층, 물리계층이 실질적인 물리적 전송 매체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수신측에서 패킷을 수신하게 되면 상위계층에서 하위계층으로 이거 누가 3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 아까 3번이라고 했지? 2번이라고 하셨는데 3번으로 잘못 봤나? 2번이죠. 상위가 아니라 수신측은 하위죠. 우리 그래서 맨날, 맨날 이 그림, 우리 교재 그림 이걸로 제가 설명 얼마나 드렸습니까? 보내는 쪽에서는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캡슐화가 진행된다. 그래서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하나하나 필요한 헤더와 테일러 머린말과 꼬린말 붙여서 쭉 내려오게 되면 패킷, 세그먼트 쭉 내려와서 세그먼트 패킷 쭉 내려온 프레임이라고 하는 공격이 만들어진다. 그죠? 그것이 전송이 일어나게 되면 중간중간 라우터 단에서는 3계층까지 물리계층까지만 검사를 수행하죠? 계속 넘기면서 물리계층까지만 검사를 수행합니다. 마지막 목적지로 들어오면 목적지에서 거꾸로 쭉 올라가면서 하나하나 벗겨내면서 마지막 데이터만 딱 남기게 된다. 오케이? 그러면 수신측은 하위에서 상위로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2번 보면 상위계층에서 하위계층으로 처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도볼 것도 없이 정답 2번. 전송계층의 대표적 프로토콜은 신뢰성 보장하고 연결지향의 TCP 그리고 비연결의 신뢰성 보장을 못하는 UDP. 정확하고. 4번.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네트워크 계층은 라우팅. 가장 중요하죠. 이걸 패킷 전송 기능, 이거 전송계층 아닌가요? 해서 또 이걸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무슨 계층이든 결국 마지막에 물리계층을 통해서 전송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패킷이라고 하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패킷을 전송한다라고는 말을 쓴 거예요. 5번. 응용계층에서는 전자사서함, 파일 전송, 월드 와이드 웹, 파일 전송을 하는 FTP, 그 다음에 원격 접속을 하는 텔렛, 여러분들 메일 주고받는 이메일 등등등. 모든 서비스들, 채팅이나 모든 게임이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응용계층 서비스가 된다. 따라서 더 설명드릴 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이런 그림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강의해 드렸던 것을 기억나실 겁니다. 데이터, 순수한 데이터가 응용계층부터 필요한 요소들을 헤더에 붙여나가면서 계속 캡슐화가 진행된다. 캡슐화가 진행돼서 마지막 이러한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프레임이 전송되면서 중계기, 이건 라우터를 말하는 거죠. 이런 라우터를 거치면서 계속 계속 검사를 수행하다가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하면 거꾸로 쭉 올라가면서 헤더를 하나하나 검사하면서 이상이 없는지 검사를 하죠. 아무 이상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데이터만 딱 남게 된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를 보게 된다. 따라서 상위에서 하위로, 수신측에서는 하위에서 상위로 쉽게 맞춰낼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어요. 4번 들어갑니다. 이걸 또 틀렸다 그러면 정말 반성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까? 정렬과 관련된 정렬의 복잡도 무조건 외우시라고 표하고 외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머릿속에 딱 선택정렬, 버블정렬, 삽입정렬, 가장 기본정렬법 아닙니까? 선택정렬, 버블정렬, 삽입정렬 뭐예요? n제곱. n제곱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비고표기법으로 n제곱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이중포문이 발생할 때 n제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택정렬 같은 경우에 4, i라고 하는 값은 i라는 값이 1에서부터 2, 예를 들어서 n까지 간다. 또는 n-1까지 갈 수도 있어요. 1 정도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4, j라고 하는 값은 i뿌라스 1부터 2 어디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4문 두 개가 나오게 되면 보통 n제곱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무슨 이야기냐면 1부터 10까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부터 10까지. 그 안에서 1부터 10까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총 몇 바퀴? 100바퀴 돌아가잖아요. i가 1일 때 j값이 1부터 10까지 돌아가고 i가 2일 때 j값이 1부터 10까지 i가 3일 때 1부터 10까지 쭉 되니까 이중포문으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정렬법들은 전부 최악의 경우 n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선택정렬, 버블정렬, 그 다음에 삽입정렬. 이해되셨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특이하다라고 하는 정렬법들이 뭐가 있었어요. 합병정렬. 이 합병정렬도 가끔 질문도 주시는데 원래 합병정렬은 외부정렬법이에요. 그중에서 투웨이머지 소트법 두 개씩 묶는 투웨이머지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간단하기 때문에 내부정렬법으로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내부정렬법이냐 외부정렬법이냐 이런 거 구분하는 문제는 정보처리기사에서나 나오지 커뮤니드에서 등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병정렬, 머지소트라고 나오면 투웨이머지든 그냥 같은 걸로 보시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합병정렬이라고 하는 머지법이 있고 그 다음에 힙정렬이나 퀵정렬이나 또는 쉘정렬 이런 정도가 있는데 쉘정렬은 크게 시험문제에 나올 만한 끈덕지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병합정렬이나 퀵정렬, 힙정렬.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들은 평균 복잡도나 최악의 경우나 빠르다. 그래서 n 로그인이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로그인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n 로그인의 복잡도를 갖게 되는데 얘도 그런데 맨날 그래서 퀵정렬이 시험문제에 나온다. 그래서 맨날 뭐라고 했어요? 퀵정렬 꼭 기억하시라. 얘는 일반적으로는 이 놈인데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n제곱에 빠진다. 이거 꼭 외우시라고 강조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최악의 경우 수행시간이 같은 거 선택정렬 쭉 적어보면 나오잖아요. 선택정렬 아하 n제곱 빨리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합입정렬 n제곱 써줘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합병정렬, 힙정렬은 n 로그인 그 다음에 이 퀵정렬은 n 로그인인데 최악의 경우에는 n제곱이야. 오케이 그러면 선택정렬, 그 다음에 삽입정렬, 그 다음에 퀵정렬이겠네. 선택정렬, 삽입정렬, 퀵정렬 5번이에요? 정답 5번. 이걸 틀리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으면 계속 무조건 어떻게든 암기를 해서 게르시가 또 나왔잖아요 이미 복잡도는. 맞춰내셨겠죠. 괜히 제가 높아시면 혼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자 우리 교재 그대로 또 역시 캡처해 온 겁니다.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평균 알고리즘 수행시간이나 알고리즘 최악의 수행시간이 선택법을 삽입정렬은 전부 n제곱이에요. 기억공간도 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교환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환법이라고 하는 거는 두 놈을 그냥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두 놈을. 두 놈을 바꾸기 위한 임시변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바꾸는 로직 이거 아시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같아야 되고 이퀄 이퀄 있을 때 이것도 처음 들으시면 안 돼요. 교환법. 그래서 말 그대로 뭐라 그랬어요. 이 두 개를 바꾸려면 얘를 하나 내려놓고 그럼 내려놓을 장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임시공간. 임시공간으로 내려놓고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임시공간 걸 가져오면 이 두 개의 위치가 바뀌잖아요. 따라서 교환법의 경우에는 메모리 공간이 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얘들 두 개만 바꾸면 되니까 임시기업 공간 변수 하나 있는 거 그거 필요하다고 표시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기업공간도 더 필요한 게 아니다 말이죠. 그중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플래그를 이용하면 버블 정렬은 좀 효율적이다. 이 플래그.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제가 장난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면 조만간 꼭 나온다. 조만간 나온다. 제가 옛날부터 이제는 정렬 소스 나온다.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 나온다. 단순히 옛날처럼 이 정렬의 특징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코드, 시어넣 코드를 주고 정렬.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택법을 삽입 정렬에 시어넣 코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유상통 교재에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리고 나온다라고 그랬죠? 최근 문제 나오잖아요. 출제 패턴을 읽어야죠. 그러면 그러면서 제가 뭘 설명드렸어요? 버블 정렬에서 플래그를 이용하면 굉장히 좋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아닙니까? 4, 2, 6, 8, 9, 12 이런 데이터를 정렬하는데 플래그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버블 정렬을 이용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냥 n제곱번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플래그라고 하는 걸 두게 되면 플래그라고 하는 건 하나의 변수예요. 플래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초기값을 0을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환이 일어나면 한 번이라도 교환이 일어나면 플래그 값을 1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4하고 2하고 비교합니다. 교환이 일어나겠죠? 오름차선 정렬하면 2,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0에서 1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교환이 일어났다 표시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하고 6하고 비교해서 바뀌지 않았죠? 넘어가요. 계속 안 바꿉니다. 넘어가요. 그러면 2, 4, 6, 8, 9, 12 정렬이 끝났잖아요. 우린 딱 보니까 알죠? 근데 컴퓨터는 이걸 몰라요. 교환이 있었나 봤더니 교환이 있었네. 그럼 계속 정렬을 수행해야 되겠네? 그럼 새로 다음번 정렬이 실행될 때 플래그 값을 0으로 초입값을 줘요. 그리고 비교를 해봅니다. 2, 4 안 바꾸네. 4, 6 안 바꾸네. 6, 8 안 바꾸네. 8, 9, 9, 12 안 바꾸네. 그러면 한 번도 안 바꾸면 이 0이란 값이 바뀔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교환이 일어날 때 1로 바꾸니까. 됐죠? 그죠? 한 해 전 끝났을 때 플래그 값을 본단 말이에요. 0이네? 한 번도 안 바꿨네? 그럼 정렬이 끝났다는 소리네?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이 정렬 끝. 오케이? 효율적이라는 소리예요. 이거 가지고 소스로 시험 문제 낸다니까요. 그러면 정보처리 기사 알고리즘 문제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이 플래그, 이 분기문 순서도 하나 준 다음에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 준 다음에 플래그는 하고 여기 들어갈 값이 뭐냐.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뭘 보면 돼요? 초기 값이 0이었느냐, 1이었느냐 보고 교환이 일어난 다음에 플래그 값을 얼마로 바꿨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yes이면 종료가 된다. end. yes이면 종료가 된다라고 했다면 여기 들어갈 값은 0이에요. 교환이 일어나면 1로 바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0이냐를 물어야죠. 플래그 값이 0으로 변화가 없었냐? 어, 변화가 없었어. 어, 그럼 종료를 끝났네? end. 끝난다는 소리예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니까 가로 딱 쳐서 쉬울 것 같죠? 소스 코드로 쭉 나오고 이거 가로 쳐서 나오면 여러분 못 맞춰요, 이거. 그래서 버블 종료로는 플래그를 이용하면 효율적이고 우리 교재에 소스 코드 다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들 해보시라고요. 꼭 나옵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계속합니다. 퀵 정렬. 얘가 중요하죠. 시험 문제 얘가 잘 나오죠. 특이하니까. 쇠 정렬. 잘 안 나와요. 복잡하거든.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간격 조절하면서 요놈, 요놈, 요놈 일정 간격으로 그 다음 간격을 또 줄여서 또 간격을 줄여서 이렇게 정렬하는 건데 복잡하니까 안 나와요. 자, 그럼 특이하잖아요. 뭐 N에 1.5승. 특이하잖아. 안 나와요. 나오는 건 이래서 나오면 어떡하지? 나올 수도 있으나 극히 확률적으로 적다. 지금까지는 안 나왔다. 퀵 정렬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평균은 빨라요, 되게. 왜 그래요? 디바이드 앤 컴커니까 그래요. 반씩 잘라서 반씩 정복을. 분할 정보법이잖아요. 퀵 정렬. 퀵 정렬이 뭐예요? 한마디로. 제가 뭐라 했어요. 키 순서대로 세워야 됩니다. 운동장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기준, 키 170 기준. 작은 놈 이리로 가, 큰 놈 이리로 가. 주르르르. 그러면 110보다 작은 놈 이쪽으로 나올 거고 큰 놈 다 이쪽으로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이제 반 잘라서 170보다 작은 놈들. 160 기준. 크고 작고. 이렇게 정렬해 나가는 분할 정복이잖아요. 반씩 반씩 정복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빨라요. 그래서 N로그 2N의 속도를 갖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최악의 경우 N제곱에 빠진다. 분할 정복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이 분할 정복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재기적인 방법이 있어요. 재기적인 방법.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재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재기함수. 아시죠?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잘라나가면서 정복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만큼 중에서 반 잘라서 이만큼 분할 정복. 또 반 잘라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반 잘라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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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나가면서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잖아요. 그게 바로 재기적 방식이에요. 두 번째로 반복문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반복. 반복되는 걸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 N제곱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을 드립니다. 이 퀵 정렬에서 최악의 경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퀵 정렬에서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미 정렬되어 있는 경우. 오케이? 아하, 다 아시는 분들이겠네요. 이미 정렬되어 있는 경우예요. 이미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 최악으로 빠져버려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이미 정렬되어 있는데 왜 정렬해요? 컴퓨터는 몰라요. 우리는 눈으로 쭉 보면 정렬되어 있는 줄 알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0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정렬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몇 개 데이터 있을 때 정렬되어 있네? 정렬 안 해도 되겠네? 이건 사람 생각이고 몇 개 본 거니까. 컴퓨터는 그건 모른단 말이죠. 수십만 개의 데이터를 정렬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따라서 정렬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미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를 정렬하라고 하면 이게 시험 문제인지 이런 게 이미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를 정렬하라고 하면 n제곱이 돼버려요, 얘는. 왜 그런가 보세요. 퀵 정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2, 4, 6, 8, 10, 12. 쭉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2,000까지 있다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피부 값을 정하잖아요. 맨 첫 번째 기준. 이 놈이 기준이에요. 기준. 큰 놈, 작은 놈 좌우로 세우는 거죠. 얘는 퀵 정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면서 작은 놈을 찾고 반대로 이쪽으로 오면서 큰 놈을 찾아요. 그렇죠? 작은 놈을 찾아요. 이쪽으로 오면서 큰 놈을 찾아요. 그래서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바꿔버리는 거. 바꿔버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얘를 가운데에 딱 끼워넣어버리면 이 놈으로는 작은 놈이 올 거고 이 놈보다 이쪽으로 큰 놈이 올 거 아니에요. 얘를 나중에 여기다 딱 넣어버리면 그게 퀵 정렬의 원리잖아요. 근데 이미 정렬이 되어 있으면 얘보다 계속 비교하게 된다면 쭉 가면서 찾고 이쪽에서 들어오면서 자꾸 계속 찾는단 말이에요. 없어. 계속 얘보다 예를 들어서 작은 놈을 찾는다. 작은 놈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큰 놈 찾아도 큰 놈이면 다고 계속 비교를 해야 된다면 계속 피부값으로 무슨 말씀이 이제 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런 원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럼 하나를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미 정렬되어 있는 경우 가장 유리한 정렬법이 뭘까요? 이미 정렬이 다 돼 있는 데이터를 정렬한다. 그나마 가장 유리한 정렬법. 답변 좀 해주세요. 아직 답변이 안 나옵니다. 힙 정렬 아닙니다. 선택 정렬 아닙니다. 버블, 삽입 다 나오네. 버블 정렬에서 플래그 비트를 사용하거나 또는 또는 삽입 정렬이에요. 삽입 정렬은 정렬되어 있을 때 좋아요. 왜 그런가 보세요. 원리를 알면 간단한 겁니다. 보세요. 2, 4, 6, 8, 10, 12 쭉 데이터가 있다고 해봐요. 삽입 정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놈 끌어내가지고 앞의 놈하고 비교하죠. 어? 이보다 더 크네?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 놈을 끌어내서 앞의 놈들하고 비교를 하는데 얘하고 비교를 했더니 이미 얘보다 커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놈하고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얘는 얘보다 커서 여기다 넣었으니까. 얘랑 비교했더니 6이 더 크네? 다시 집어넣어요. 8을 끌어냈어요. 그 앞에 있는 놈들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얘랑 비교했더니 8은 이미 커요, 6보다. 그럼 그 앞에 있는 4와 2랑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 놈 끌어내요. 그 다음 놈 10을 끌어내서 봤더니 앞에 놈하고 비교했더니 8 더 크네? 그럼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데 이 앞에 있는 놈들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몇 번? N번만에 끝나는 거예요, N번만에. 굉장히 빠른 거예요, N번만에 끝났다는 거는. 한 놈 한 놈 끌어내면서 계속 비교해봐도 더 이상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12는 10보다 크니까 그 앞에 있는 놈들과 비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시 넣고. 그러니까 N번, 정확히 말하면 N-1번이죠. 근데 그 마이너스 2는 의미가 없다. 복잡돼서, 그렇죠? N번만에 그냥 끝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삽입 정렬이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를 정렬할 때는 유리한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최정렬, 크게 필요 없어요. 힙정렬. 힙정렬은 좋죠. 합병정렬도 좋아요. 머지정렬. 최악의 경우나 최상의 경우나 비슷해요. 근데 이 합병정렬은 기업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얘는 교환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합병정렬은 쭉 데이터가 있으면 두 개씩 묶잖아요, 두 개씩. 그럼 두 개씩 묶어서 따로 저장해놓을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여기서 정렬하고 두 개 묶어서 또 이 놈 또 묶어서 정렬하고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그 합병, 이원 합병정렬, 유상통교제에 정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쭉 데이터가 있으면 두 개씩 묶어서 쭉 내려가는 과정 보일 거예요. 그 과정, 과정별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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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고 하는 반점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렬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맞춰내었을 거라고 믿고요. 빠르게 가야 되겠네. 5번 갑니다. 5번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설명드리고 빨리 넘어갈게요. 광경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구르래요. 1번, 스키마 변환시. 이거 1번 어려워요. 스키마 변환시. 말이 어렵지 않아요. 스키마 변환시. 그럼 제가 뭐라 했어요? 스키마라는 말이 나오면 어려우니까 뭐로 바꾸라? 구조라고 바꾸라. 차라리. 데이터베이스의 어떠한 구조나 이러한 것들을 변환할 때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그 구조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럴 때 무손실의 원칙. 무손실의 원칙 들어보셨죠? 손실되면 돼야 안 돼요. 무손실의 원칙 어디서 들어봤어요? 정규화 수행할 때 테이블을 자르면 그 잘려진 테이블은 다시 붙였을 때 원래 데이터가 손실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떠한 테이블을 자르잖아요? 그럼 자르다 두 개 테이블로 만들었어요. 그 두 개 테이블을 다시 조인하면 원래 테이블의 데이터가 그대로 나와야지 잘랐더니 다시 조인했더니 데이터가 열 개가 없어졌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손실의 원칙이라 했어요. 자료 중복의 감소. 중복을 감소시키면 좋은 거죠. 뭔가 스키마를 바꿔요. 구조를.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이 테이블 구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 스키마 변환을 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예요? 정교화를 수행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죠. 정교화를 수행하면 테이블을 어떻게 한다? 자른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테이블은 오직 하나의 테마 하나의 주제와 연관된 값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게 원칙이죠. 학생이라고 하면 오직 학생 정보로 필요한 하나의 테마로 속성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잘못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정교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걸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르잖아요. 잘라서 여러 테이블로 바꾸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뭐가 감소된다 했어요. 중복이 감소된다 했잖아요. 중복이 감소되면서 이상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 이게 정교화 아닙니까? 결국 정교화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스키마가 변환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조가. 그러면 중복 감소 맞죠? 관련된 구조 간의 통합의 원칙이라 그랬어요. 저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통합의 원칙. 통합의 원칙이 아니고 뭐예요? 분할의 원칙이에요. 분할의 원칙. 이해되셨나요? 이게 어려웠죠. 막상 제 설명을 드리니까 아하하지만 이게 시험 전에 눈에 들어오겠어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분할의 법칙입니다. 잘라나가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관계대수 연산에서 피연산자는 모두 릴레이션이지만 연산 결과는 릴레이션이 아니다. 말도 안 되죠. 우리 관계대수 페이지 교재를 보세요. 릴레이션, 릴레이션, 합집합, 릴레이션 됐습니까? 릴레이션과 릴레이션, 카티션 곱, 릴레이션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당연히 틀린 거고. 3번 릴레이션의 연산 수행 시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뭔가 릴레이션 설계를 잘못하게 되면 삽입이나 삭제나 갱신 동작이 일어날 때 안 좋은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 어노멀리. 기억나시죠? 따라서 디귿번 정확한 설명이죠.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구조 간의 통합의 원칙이 틀린 겁니다. 분할의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연산 결과는 릴레이션이 아니다. 이 부분이 틀렸죠? 연산 결과도 릴레이션입니다.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발생할 수 있어요. 디귿번이 맞았고요. 튜플을 구성하는 속성 사이에 존재하는 종속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표현하여 이상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딱 봐도 틀렸죠? 그렇죠? 이상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정교화 과정을 통해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1종 규형부터 기본적인 5종 규형까지 규칙에 따라서 테이블을 계속 분할해 나감으로써 이상현상을 제거해 나간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종속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아니죠? 종속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행적 함수 종속이 어땠네, 부분함수적 종속이 어땠네 이런 것도 공부했잖아요. 종속관계를 고려해서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러 릴레이션으로 분할함으로 인해서 이상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오케이? 따라서 리을 번 틀렸네.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릴레이션이 여러 속성을 표현할 때 이를 작게 분해하는 과정을 정교화하라고 한다. 그렇죠. 분해해 나가는 과정이 정교화죠. 미은 번 맞았고요. 릴레이션들은 관계대수로 조작이 가능하다. 그렇잖아요. 릴레이션을 관계대수를 통해서 조작해서 원하는 교과값을 얻죠.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이러한 관계대수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SQL 문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 옳은 설명이면 뭐였어요? 리을 틀렸고 디귿, 미은, 비읍? 정답? 맞아요? 디귿, 미은, 비읍이에요? 어디 갔어요? 몇 번이에요? 디귿, 미은. 5번입니까? 미은 맞고요. 비은 맞죠? 그 다음에 위에서 리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디귿. 디귿 맞죠? 그렇죠? 디귿, 미은, 비읍.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맞죠? 틀리면 말씀하세요. 계속합니다. 후위 표기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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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후위 표기법이나 이러한 우리 수식의 표기법, 자료구조론에서 얼마나 공부를 했고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어보셨다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 유상통 정교이론 교재에 수록된 문제와 그다음에 기출문제집의 문제들과 이런 걸 제대로 풀어보셨다면 모르긴 몰라도 적어도 한 15문제, 20문제는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과연 풀리는지 제가 시간 좀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직접. 직접 해보세요. 후위 표기식을 전위 표기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시간 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직접 해봐야 돼요. 이건 제가 강의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푸셔야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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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개리직에서도 또다시 응용돼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왔죠. 수식의 표기법. 당연히 이미 기출이 됐죠. 그러나 또다시 이런 문제로 얼마든지 이미 기출이 됐고 중요하고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연습을 시켜드렸어도 이 문제가 안 풀린다면 뭔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느끼셔야 될 것이 새로운 것을 완전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들과 관련된 응용 문제들이 나왔을 때 풀어낼 수 있게끔 완벽한 기초를 다져야 된다. 물론 한 번에 이 문제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이러한 거 잘 설명을 드리면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문제 나와도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초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아무리 문제만 풀어도. 정리하겠습니다. 나오신 분들도 있고 안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답 5번인가요?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 1번인지 5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같이 풀어보죠. 자, 보세요. 전의 표기법은 연산자가 앞으로 나가죠. 후의 표기법은 연산자가 뒤로 나가죠. 이미 후의 표기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댑니다. 후의 표기식으로 이 식이 표기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항상 후의 표기법이 나오면 이거 다른 표기법을 바꿀 때 뭘 찾으라 했어요. 데이터, 데이터. 연산자를 찾아서 어떻게 해라? 묶어라. 그래서 연산자를 앞으로 보내든 가운데로 보내든 전의 표기법이면 앞으로 보내면 되고 중의 표기법이면 가운데로 넣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식에서 데이터, 데이터, 연산자 찾으면 되잖아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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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자. 오케이. 데이터, 데이터, 연산자 나왔죠? 됐어요? 그러면 이 놈이 1순위네. 이 놈을 맨 앞으로 보내야 되겠죠. 전의 표기법을 바꾸면. 따라서 이 놈을 맨 앞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가로로. 이 가로는 연산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가로가 아니라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임의로 가로로 묶은 거예요. 조금 전에 이런 상태였죠. 데이터, 데이터, 연산자. 연산자를 맨 앞으로 끌어내서 더하기 bc가 되면 되는 거죠. 더하기 bc. 그러면 더하기 bc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bc라고 우리가 변수 표시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4, 5, 더하기다. 이렇게 돼 있었다면 결국 중의 표기법으로 바꾸면 이건 뭐예요? 4 더하기 5인 거잖아요. 그럼 결과값은 9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이터죠. 그런데 우리는 변수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못하니까 그대로 수식 그대로 더하기 bc 이렇게 표시가 된 거지만 이것도 하나의 결과값이란 말이에요. 값이란 말이에요. 데이터. 됐어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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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자. 오케이. 데이터, 데이터, 연산자. 따라서 이렇게 묶어야죠. 데이터, 데이터, 연산자. 연산자 어디로 보내요? 맨 앞으로 나누기를 맨 앞으로 보내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묶어서 표시를 해줘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어, 이거 뭐 바뀐 거 아니에요. 얘만 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표시하기 위해서 가로로 이렇게 묶어준 것 뿐이에요.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순서대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자, 계속 갑니다. 데이터, 데이터, 연산자. 오케이, 나왔네. 데이터, 데이터, 연산자. 오케이. 자, 연산자 맨 앞으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전입형 위법이니까. 맨 앞으로 보내서 A 앞으로 보낸 다음에 가로로 또 이렇게 묶어줄게요. 오케이. 끝났죠. 자,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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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자. 오케이. 데이터, 데이터, 연산자. 그러면 플러스를 앞으로 보내죠. 자, 그러면서 혼동되지 않게 또 묶어줄게요. 플러스를 A 앞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 앞으로 플러스 왔고 이렇게 묶어줬어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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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자. 데이터, 데이터, 연산자. 오케이. 연산자 맨 앞으로 보내고 가로로 묶어줄게요. 곱하기 BF가 되겠죠. 곱하기 BF. 됐어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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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자. 연산자를 데이터, 데이터 앞으로 보내니까 어디로 보내요? 저 앞으로 보내면 안 돼요. 데이터, 데이터, 연산자니까 연산자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죠. 사이로. 플러스 앞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연산자가 플러스 앞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돼서 플러스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자, 마지막 데이터, 데이터, 연산자. 연산자를 맨 앞으로 끌어내니까 끝. 몇 번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제대로 하셨는지 안 되시면 다시 한 번 해보셔야 돼요. 데이터, 데이터, 연산자가 나오면 묶어 나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계속 앞으로 끌어내면서 가로 가로 묶어서 표시만 해주면 침착하게. 제가 이거 아무리 백날 해봐야 여러분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복습해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 식을 중의 표기법으로 바꿔보세요. 똑같은 식이에요. 조금 전에 그 문제예요. 전의 표기법으로 바꾸면 조금 전에 그런 식이 됐고 이번에는 중의 표기법으로 바꿔보세요. 자, 시간 드릴게요. 바꿔보세요. 자, 중의 표기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제가 풀어드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직접 푸셔야 합니다. 아까랑 똑같은 방법이죠. 단지 연산자를 가운데로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가운데로만. 그러면서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중의 표기식 같은 경우에는 연산 우선순위에 따라서 괄호를 쳐주는 게 조금 중요해요.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데이터 데이터 연산자 찾으면 맨 처음 보이는 게 B, C, 플러스죠. 플러스를 가운데로 보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역식을 봤더니 더하기, 빼기도 있지만 곱하기, 나누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수학에서의 연산 우선순위가 더하기, 빼기보다는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죠. 따라서 이걸 괄호를 묶어주지 않으면 연산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괄호를 잘 묶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연산자를 가운데로 보내버리니까 B, 더하기, C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죠. 자, 그럼 계속 갑니다. A, 데이터,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 연산자. 자, 그럼 이 뒤에 D라는 값이 있고 연산자 나누기가 있네요. 그러면 나누기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굳이 괄호를 안 씌워도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B, 더하기, C에 나누기, D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없어진 거는 다 체크를 할게요. D까지 끝났어요. 자, A, 데이터 데이터, 나누기까지 끝난 거죠. 나누기까지 자, A, 데이터 이거 데이터 마이너스 연산자 자, 따라서 A값이 앞에 있고 마이너스 값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값 A값 주어지면서 A하고 요 놈 사이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줘야 되겠네요. 됐어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자, 데이터예요, 요 놈도 요 놈도 데이터죠.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연산자 아하, 자, 따라서 데이터, 데이터 연산자가 나왔어요. 가운데로 넣는데 곱하기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가로로 묶어버린단 말이죠. A, 더하기 2 이렇게 묶이겠네요. 됐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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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자 오, B, F라고 하는 요 놈 곱하기, 요게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가운데로 집어넣으니까 요건 가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B, 곱하기, F 자, 그러면 곱하기까지 끝났고요. 데이터, 데이터 이 뒤에 나누기가 있는 거잖아요. 연산자 따라서 이 연산자 가운데로 보내니까 요 놈 가운데로 보내야 되죠? 요렇게 되겠죠. 자, 요 놈하고 요 놈하고의 플러스예요. 따라서 가로를 쳐줘야 돼요. 이렇게 요놈도 가로를 쳐줘야 돼요. 요 놈하고 요 놈하고의 플러스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끝 괄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괄호를 맞추신 분도 있나요? 자, 맞추신 분들이 있습니까? 개형님 개형님 그렇네요. 정확하네요. 개형님 맞나? A 플러스 3이 어디서 나왔지? A 플러스 2 아니에요? 3이 어디서 나왔어요? 3이 없는데? A 플러스 2인데 잘못 쓰신 거죠. 그렇죠? 맞게 했는지 반대의 과정을 보자고요. 중의표기법을 표시된 이러한 식이 있다. 자, 이 식을 후위표기식으로 바꿔라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 되시죠? 과연 이게 맞다면 저 식하고 똑같은 식이 후위표기식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쭉 봤을 때 가로가 먼저잖아요. 자, 이 가로 그 중에서도 또 가로가 먼저니까 B 더하기 C가 1순위죠? 자, 따라서 B, C 플러스 빼기가 있고 나누기가 있어요. 가로 안에 뭘 먼저 해요? 나누기가 먼저잖아요. 따라서 B, C 플러스에다가 나누기 D D 뒤로 나누기가 가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A 마이너스 그러면 A가 이렇게 들어오고 마이너스 여기로 붙죠. 가로 하나 끝났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가로가 또 있어요. 자, 두 번째 가로인데 그 안에 순서대로 자, 괄호, 괄호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가야 되죠. A 플러스 E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 B, E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또 가로가 있어요. B 나누기 F입니다. 그러면 B 아, 곱하기 F B, F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나누기예요. 나누기 여기로 보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요 놈과 요 놈과의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맨 뒤로 보내야 되겠죠? 오케이? 자, A, B, C 플러스 D 나누기 마이너스 A, E 플러스 B, F 곱하기 나누기 플러스 오케이 아, 개형님 E를 기간으로 그럼 맞게 하신 거죠? 이렇게 됐어야 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가로를 주의해야 돼. 이런 거 우리가 수학에서 연산 우선 순위가 더하기 빼기보다는 곱하기 나누기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로를 치지 않아 버리면 얘가 먼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이해 되셨나요? 따라서 이렇게 가로를 쳐서 나누셈보다 얘가 우선 순위가 높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로를 꼭 쳐줘야 돼요. 자, 나중에 다시 강의 돌려보시기를 하시면서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어렵죠? 그러니까 매번 나온다는 것도 알고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문제도 많이 풀었는데 또 이렇게 풀어보면 안 풀린단 말이죠. 그래서 전혀 새삼스러운 새로운 것들 이상한 것들 보려고 하지 마시고 기초 문제들을 철저하게 잘 분석을 꼼꼼히 하셔서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드세요. 계속합니다. 다들 나가셨나? 이제? 그래도 아직 100분 넘게 보고 계시네. 벌써 한 2시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오늘 다 풀 수 있을까? 해보죠. 하는 데까지. 혹시 이거 저희 직원분들 방송 보시고 계시면 물 좀 한 잔 갖다 주세요. 자, 카르노맵. 이거 틀렸다면 말도 안 돼요. 카르노맵. 자, 카르노맵 묶어라. 이 놈 두 개 묶을 수 있네요. 얘 묶을 게 없네. 끝. 그러면 주의해야 돼. ABC예요. ABC. 그럼 A가 0으로 안 바뀌었죠. 그럼 A바가 될 거고 BC가 11, 11, 1, 0이니까 B가 1로 안 바뀌었네. 그럼 A바가 B가 되겠네요. 플러스. 이 놈 자리는 하나니까 하나니까 A, 1, B, C, 0, 0 1, 0이니까 A, B바, C바. 오케이? 끝났네요. 이거 뭐 너무 쉽게 나왔네. 몇 번이에요? A바가 B 플러스 A, B바, C바. 4번이네. 4번.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직원분들 아무도 안 보시고 계시는군요. 물이 필요해요. 생수 좀 큰 걸로 갖다 주세요. 보너스 문제죠. 네. 아무나 아무나 좀 갖다 주세요. 여기까지만 오시면 제가 받으러 갈게요. 안 나오게. 더는 걸 두려워하냐. 물 여기로 주면 내가 받으러 갈게요. 목말라요. 가상 메모리 시스템에서 메모리 부족 시 페이지 교체가 일어나죠. 페이지 교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LR6 기법은 메모리에 적재된 페이지 중 가장 오랫동안 가장 오랫동안 참조하지 않았던 페이지를 교체. 오케이. 정확하네요. LR6 기법은 실제 그 구현 오버헤드가 커서 오버헤드라고 하는 말이 너무 자꾸 어려우들 하시는데 오버헤드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인 처리보다 부수적인 처리가 더 많이 일어날 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무언가 실제 교체 작업이 일어나는 것보다 그 교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복잡해질 때 이럴 때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무언가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무언가를 수행하는 것보다 그걸 준비하기 위한 여러 과정들이 복잡하게 일어날 때 오버헤드가 커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맥 교환으로 오버헤드가 커진다. 이런 거 하잖아요. 프로세스를 계속 빠르게 교체하다 보면 실제로 프로세스 교체하는 시간보다 결과 저장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더 오래 걸릴 때 우리는 오버헤드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사합니다. 따라서 오버헤드가 증가하기가 다 필요 없는 말이고 오버헤드를 줄인 여러 유형의 LRU 알고리즘의 근사 알고리즘들이 사용되고 있다. 일단 잘 모르겠어요. 넘어가요. LRU 기법은 물리적 페이지의 개수를 확장했음에도 페이지 폴트가 늘어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를 자 이거 비레이디라고 읽어도 했고 배러디라고 읽어도 되는 거고 모순 배러디의 모순 기억나세요? 또 처음 들어본다라고 하시는 분들 3번이 틀렸죠. LRU 기법이 아니라 배러디의 모순은 뭐예요?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맞추인 분도 있나요? 오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그렇죠. 3번이 틀렸죠. LRU가 아니라 이거를 처음 들어본다는 말도 안 돼 또 그러실 분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2018년도도 그랬듯이 또 시험 끝나면 유수는 한 번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못 들어본 것만 다 나왔고 뭐 어쩌고 강의도 드럽게 못하고 뭐 이제도 이런 글들 또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또 가지고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 유상통 교재 우리 유상통 교재에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페이지 교체 알고리 좀 가보세요. 제가 아주 3번 보세요. 프로세스에 할당된 페이지 프레임 수가 증가하면 페이지 부재 수가 감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페이지 프레임 수가 증가할 때 현실적으로 페이지 부재가 더 증가하는 모순 자 그래서 뭐 비레이디 배러디 배러디의 모순 이야기합니다. 이게 발생한다. 그래서 또 왜 그러냐고 물으실까봐 교재에다가 이렇게 내용까지 일부러 예제까지 집어넣었고 강의에서 이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페이지 프레임이 3개예요. 페이지 프레임이 4개로 늘어났습니다. 페이지 프레임이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저장할 공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교체가 덜 일어나야 되는데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스케줄링으로 해보면 이걸 여기서 지금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시간 낭비죠.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부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번이 발생하는데 페이지 프레임을 더 늘렸으면 부재가 줄어야 되는데 거꾸로 해보면 열 번의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더라. 이것까지 설명드리면서 제가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의 배러디의 모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에랄류가 아니죠. 이게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이론적으로 최적의 페이지 유체기법은 메모리에 적재된 페이지들 중에서 앞으로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참조되지 않을 미래잖아요. 미래 OPT 아닙니까. 최적화 알고리즘. 근데 이건 이상적일 뿐이지 실제 구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앞으로 사용될 걸 어떻게 예측을 해서 교체를 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상적으로는 좋죠. 앞으로 사용되지 않을 놈이니까 당연히 교체하면 텅이 좋은 거죠. 사용되지 않을 놈이니까. 근데 앞으로 사용될지 사용되지 않을지를 어떻게 미리 예측을 하고 교체를 하냐고요. 최적화 알고리즘. 기억나시죠?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기법은 메모리에 적재된 페이지들 중에 가장 먼저 적재된 페이지를 교체하는 교체기법이다. 다 맞는 설명인데 3번 우리 교재만 정확히 보시고 강의 정확히 들으셨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걸 안 배우셨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분명히 나와요. 또 시험 끝나고 나면 비레이드예요. 배러디예요. 배러디의 모순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또 이야기 나올까 봐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아무리 국회사무처문제 어렵다 할지라도 물론 어렵죠. 푸는 과정이 그렇지만 해결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파심에 이 국회 전산직 문제는 우리 컴퓨터 일반 문제들 중에 최고 난이도의 문제들입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컴퓨터 일반 모든 시험 통틀어서 국회사무처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물론 7급 전산직 문제도 있지만 그건 일부 과목이니까 전체 과목을 봤을 때는 국회사무처문제가 어려우니까 초보자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 조금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정말 기본을 탄탄히 공부하면 저런 문제들까지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만 하시면서 넘어가셔도 좋아요. 9번입니다. 요즘 집안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인터넷 접속을 위해서 공유기 사용이 일반이 되어 있다. 공유기에 접속하는 컴퓨터 디바이스 장치란 뜻이에요. 컴퓨터 장치에는 사설 IP 아하 사설 IP 구라 IP라고 유수가 열심히 가르쳐 드렸잖아요. 대표적으로 C클래스의 구라 IP 조소 192.168.0.1번 이거부터 쭉 진행되는 게 구라 IP다. 우리 집에도 있고 옆집에도 있고 사무실가도 있고 거기 안에서만 쓰이는 주소들이에요. 가짜 IP 어드레스다. 따라서 이 가짜 IP 어드레스를 실제 할당 받은 실제 IP 어드레스하고 맵핑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러한 기술들 이걸 대응시키는 기술들 NAT 이런 거 다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IP 주소를 자동 할당하기 위한 거 제가 무선 공유기 화면까지도 설정 화면까지도 보여드리면서 강의 때 설명드렸어요. 뭐예요? 다이나믹 호스트 컴퓨길레이션 프로토콜 정답 2번 이거를 ARP를 고르게 분명히 ARP 고르는 분들 나와요. ARP나 ARP나 리버스 RARP 아시죠? 그죠? IP 어드레스를 IP 어드레스를 맥 어드레스로 변환시켜주는 게 ARP고요. 거꾸로 맥 어드레스를 IP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게 RARP입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이고요. ICMP는 뭐예요? 간단한 메시지예요. 메시지 다시 말하면 핑명령이 바로 ICM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죠? 간단한 어떤 네트워크 상태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프로토콜이에요. 핑명령을 보내서 응답 신호가 정상적으로 온다든지 뭔가 잘못됐을 때 리퀘스트 타임아웃 이런 것 같은 에러 메시지를 보내준다든지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서 어떤 네트워크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ICM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무슨 계층?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여기서 ARP나 ICMP나 이런 것들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이죠. 그런데 이게 조금 부실하니까 응용계층에서 말 그대로 응용 프로그램 여러 프로그램들로 네트워크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SNMP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THCP 더 설명드릴 게 없어와요. 10번 시언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어렵다고 하시면 말도 안 돼요. 시언어 문제 제가 그 많은 시언어 문제 중에 패턴을 여러분들 상쾌한 당규 한성 강좌에 시언어 테마별 특강 있잖아요. 거기 몇 개나 정리해드렸어요. 테마 테마 몇 개 없죠? 그런데 최근에 전산지 기출문제들 다 보면 그 안에 다 걸려요. 그 안에 그 많은 시언어 문제들 중에 출제될 수 있는 유형으로 묶어서 제가 테마별로 여러분들께 출제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린 거란 말이에요. 더 줄일 수가 없어요. 전역변수 지역변수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또는 콜 바이 밸류 콜 바이 레퍼런스 이건 전역변수 지역변수 문제는 아니고요. 콜 바이 밸류와 콜 바이 레퍼런스 이 문제잖아요. 서브함수로 호출할 때 매개변수로 변수에 값을 던져주느냐 그 매개변수에게 어떠한 주소값을 던져주느냐 그리고 유사한 문제 풀었고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보시면 또 유사한 문제들 또 계속 풀고 연습을 하고 거의 거의 95% 흡사한 문제까지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소스를 메인함수와 서브함수 푸라고 하는 서브함수 익숙합니다. 그렇죠? 맨날 푸예요. 변태인가? 왜 이렇게 푸를 좋아해. 푸라고 하는 서브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잘 보세요. 진행 과정을 우리가 하나의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 안에서 선언이 되어 있는 변수는 지역변수죠. 메인함수예요. 메인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표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안에서 선언된 A나 B나 C라고 하는 이 변수는 전부 메인함수에 포함된 지역변수. 그래서 제가 전역변수와 지역변수를 비교 설명드리기 위해서 전국구 깡패와 지역구 깡패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역구는 그 지역에서만 노는 거라고요. 전국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전역변수와 지역변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참 허무해요. 이건 함수 표시잖아요. 함수 표시 영역 안에서 선언을 하면 지역변수예요. 전역변수는 이러한 함수 영역 밖에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주로 이렇게 소스코드가 있다면 include 이렇게 나오면 이 사이에 이러한 함수 영역에 포함되지 않게 여기다가 선언을 하면 이건 뭐예요? 전역변수인 거예요. 전역변수는 어디에 만들어져요? 메모리 데이터 영역에 만들어지죠.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종료될 때까지 그 전역변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데이터 영역에. 이해되셨나요? 지역변수는 함수 안에서 정의가 되면 다 지역변수예요. 여기에는 지금 전역변수가 없어요. 다 지역변수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역변수죠. 다 지역변수예요. 주의할 건 뭐예요? 주의할 건 여기서의 ABC와 여기서의 ABC는 전혀 다른 변수라는 겁니다. 같은 게 아니죠. 자 연결시켜 볼까요? 여러분들 스레드라고 하는 개념 배웠잖아요.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행되면 그 프로세스를 더 작은 단위로 스레드라고 하는 단위로 나누잖아요. 경량 프로세스. 기억나십니까? 얘를 하나의 스레드로 보자고요. 얘를 하나의 스레드로 보자고요. 그러면 스레드는 별도의 뭘 가진다 그랬어요? 별도의 스택을 가진다고 그랬죠. 얘가 별도의 스택 공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저 지역변수들을 처리하기 위한. 얘도 별도의 스택을 갖는단 말이에요. 스레드는 별도의 스택 공간과 레지스터와 이번 시험에 출제된 거 뭐예요? 별도의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갖는다 했잖아요. 왜냐? 제어의 흐름이 동시에 병행 실행되니까 얘가 실행되는 것과 얘가 실행되는 것 주소가 다르단 말이죠. 이 서로 다른 주소를 병행 실행해서 처리하려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걸 하나의 스레드로 보자면 얘의 스택, 얘의 스택이 별도로 가져지는 거예요. 이 스택 안에 ABC가 따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 스택 공간 안에 ABC가 따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변수 ABC와 여기서의 변수 ABC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 갑니다. 자,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요. 메인 함수부터 볼게요. A는 5, B는 3, C는 0. 자, 정수가 들어가는 인트 변수 3개를 만들었고 ABC, 3개의 값에다가 5, 3, 0을 넣었어요. 그러면 메모리 어딘가에 스택 공간이 하나 형성되면서 그 스택 공간에 ABC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간단 말이죠. 이 ABC라고 하는 건 논리적 주소죠? 우리 인간이 쓰는 주소예요. 논리적 주소. 우리 인간이 쓰는 주소. 실제 메모리에 물리 주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100번지, 104번지, 108번지. 왜? 정수값은 4바이트니까 1바이트 단위로 주소가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까지가 A라는 변수예요. 그다음, 104, 105, 106, 107번지까지가 B변수. 왜? 주소값이 하나 할당되어 있는 1바이트. 1바이트 단위로 주소가 할당되어 있죠, 우리 컴퓨터는. 그렇기 때문에 정수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4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주소값이 된단 말이죠. 오케이?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B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갈 값은 B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갈 값은 푸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죠. 푸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뭘 던져줬냐면 A 변수 값을 던져주고 M% 경우는 뭐예요, 이거? 주소값이잖아요. C 변수의 주소값.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푸라고 하는 함수가 정수값 받아들일 A 변수 하나 만들고 포인터 변수 B를 하나 만든단 말이죠. 따라서 메모리 어디엔가 푸라고 하는 이 함수를 실행하기 위한 스택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그 공간에 역시 A, B, 그리고 C도 있잖아요. 따라서 A, B, C라는 변수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뭘 받아요? A 값을 받으니까 여기서 A에 저한테 5를 던져주는 거죠, 5. 그 다음에 얘는 B인데 포인터입니다. 얘가 주소값을 주라 했어요. 따라서 A에 포함되어 있는 이 C 변수의 주소값, 108번지라면 이 108번지라고 하는 주소값을 얘한테 던져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3개의 공간이 예를 들어 200, 204, 208번지에 스택 공간이 만들어졌다. 이 놈을 위한 스택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예를 들자면 A는 뭘 받냐면 A는 A를 던져줬으니까 그대로 A 값, 5가 그대로 들어오겠죠. 포인터 변수 B는 C의 주소값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C의 물리적 주소가 108번지면 그러면 이 포인터 변수는 108번지라는 주소값을 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누굴 가리켜요? C를 가리키는 거죠.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자, 포인터 B는 포인터 B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은 이 놈은 뭐라고 했어요? A 플러스 1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A가 이 놈이에요? 이 놈이에요? 이 놈이죠. 자, 보세요. 이게 하나의 모듈이에요. 이 놈이 하나의 모듈이에요. 하나의 모듈에서 하나의 모듈로 저쪽 값을 막 참조를 막 하게 만들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듈과 모듈이 독립적으로 실행되게 하는 건데 그래도 저쪽 모듈의 값을 이용해야 될 경우가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럴 때 포인터를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이때 A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서의 A인 거예요. 따라서 이 놈이에요. 이 놈 5 이 놈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 값에 5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6을 만들죠. 그 6이라는 값이 어디에 저장돼요? B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이니까 얘가 108번지라고 하는 주소값으로 찾아온 요기입니다. 요기 요기에 C 다시 말하면 요건 뭐예요? C C, C A, 메인함수의 C 거기에 값이 얼마로 바뀌어요? 6이니까 6으로 바뀌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어요? A 플러스 1을 해서 이때 A는 이 놈이에요. 5를 가지고 와서 5 플러스 6 한 값을 B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이니까 B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놈이 겨욕값 6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A 마이너스 1을 해라. 그럼 이 C는 여기에 있는 C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C죠. A는 이 놈이죠. 5 마이너스 1에 4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오케이. 따라서 여기 4가 들어오죠. 그 4라는 값을 리턴해라. 이 함수의 최종 결과 값으로 그럼 얼마가 리턴돼요? 4라는 값이 리턴되죠. 그 리턴되는 값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B에 들어가죠. 됐나요? 따라서 B가 어디 있어요? 여기 3 3, 여기에 최종 리턴한 C값 4가 여기로 들어가니까 여기에 4가 딱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 토큰이 딱 실행되는 순간 토큰이라는 말도 공부 제대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언어 번역되는 단계에서 의미를 갖는 문법적 최소 단위가 하나의 토큰이라 그랬어요. 다 토큰이에요. 얘도 토큰, 얘도 토큰, 얘도 토큰, 얘도 토큰, 얘도 토큰, 이것도 토큰, 이 토큰, 토큰, 토큰. 다 토큰이에요. 마지막 이 토큰이 딱 실행되는 순간 메모리에서 어떻게 돼버려요? 싸그리 사라져버리죠. 이게 지역변수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됐어요. 끝났고. 새롭게 C변수에 들어갈 값은 또 풀으로 호출합니다. 그러면서 B, 그다음에 A의 주소값을 줬어요. 그러면 새롭게 또 만들어지겠죠. ABC가. 그러면서 이번에는 A에 뭘 받냐면 B변수값을 받으니까 B변수값 4 4라는 값을 A에 받겠죠. A의 주소값을 보내라고 했으니까 A의 주소값 100번지라고 하는 값이 여기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얘는 A를 가리키는 겁니다. 계속 실행합니다. A 플러스 1. 그럼 이때 A는 이 놈이죠. 4 플러스 1란 값을 어디다 저장해요? B가 가리키고 있는 곳. B가 가리키고 있는 곳은 여기잖아요. 따라서 5가 지워지고 5가 지워지고 5가 들어오죠. 그 놈이 그 놈이긴 한데 기존에 있던 5가 아니라 이 4에다가 플러스 1한 4에다가 플러스 1한 5라는 결과가 바로 B가 가리키고 있는 이 공간에 저장되니까 이 놈이 다시 5가 저장될 거예요. 이 5의 의미는 4 더하기 1의 의미입니다. 자 C는 이때 C는 이 놈이죠. A 마이너스 1. A가 3이다. 4 마이너스 1이니까 3 아닙니까? 3. 따라서 3이 딱 들어오죠. 그 결과값을 리턴하래요. 그 리턴된 결과값을 메인함수로 다시 돌아와서 그 결과값을 C에다 넣어냅니다. 따라서 메인함수의 C니까 여기 아닙니까? 여기에 최종 결과값 3이라는 결과값 리턴이 돼서 이 3이라는 값이 여기로 들어오죠. 됐어요? 따라서 ABC값을 출력해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놈이 딱 실행되는 순간 메모리에서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오케이? 따라서 5, 4, 3이라고 하는 값이 ABC 쭉 출력해라. 그럼 A는 5 B는 4 C는 3 이렇게 출력되겠죠. 자 근데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푸는데 제가 지금 했던 과정처럼 이런 걸 이렇게 그리면서 언제 풀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험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자 보세요. A는 5 B는 C 3 C는 0이니까 뭐 그림을 그려요. 그냥 여기 있는 거지. 이게 스택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B는 푸함수로 출했어요. 그러면서 A값 던져줬고 엔드 C를 던져줬어요. A값 5잖아요. 여기다 5를 써요. 엔드 C입니다. C의 주소값을 던져줬겠죠. C의 주소값을 던져줬다는 이야기는 결국 얘가 가리키는 거는 저 메인함수의 C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B는 메인함수의 C라고 이렇게 써요. 이 C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전처리 과정을 거치자고요. 컴파일러가 번역하기 전에 전처리기가 번역해서 컴파일러 넘겨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처리 과정을 거치자고요. 이 이놈을 바꾸자고요. 뭐라고? 메인함수 C라고 했으니까 메인함수 C의 값은 A 플러스 1 그럼 A는 5 아닙니까? 5 플러스 1 해라. 아 6이네? 그러면 메인함수의 C값이 6으로 바뀌니까 아 이 놈 0이 6으로 바뀌네? 오케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A 마이너스 1 아래 A가 5니까 5니까 5 마이너스는 4네? 4. C값은 4인데 리턴 C. 아 리턴 C. 4를 리턴하네? 최종 과목값 4가 리턴 됐는데 그걸 어디다 넣으라 했냐면 B에다 넣으라 했으니까 아 B의 값 3이 없어지고 4가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서 끝나죠. 1회전 끝났어요. 두 번째 자 포함수 로출하면서 이번엔 B값 엔드 A값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다 쓰는 거예요. 자 O값 지우고 지우고 자 이번에는 B값을 던져줬으니까 A 대신에 4가 들어오는 거고 A의 주소값을 던졌으니까 여기다가 메인 A라고 이렇게 쓰란 말을 이렇게 자 그리고 전처리 과정 거치자고요. 이 B가 아니라 메인 A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메인 A값은 자 지금 가져온 A값이 4니까 5가 아니라 4잖아요. 4 플러스 1한 값 결과값 5잖아요. 5를 메인 A에다 넣으라. 메인 A가 5였는데 결과값 5가 새롭게 들어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C는 A 마이너스 1 어 A가 4니까 4 마이너스 1한 값 결과값 최종 결과값 3이네. 3을 리턴하네. 3을 리턴해서 어디 C에다 넣으니까 아 C 결과값은 최종 3이 들어오니까 5, 4, 3 금방 풀잖아요. 이해되었습니까? 이렇게 연습을 몇 번 하다 보면 의미만 이해하면 전혀 틀릴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또 어떻게 응용돼서 나올까요? 개리직에서 분명히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개리직에 지금 콜발밸류 콜발레퍼런스 문제는 안 나왔죠? 개리직에서는 유력합니다. C연어 문제 나왔나? 아직 안 나왔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방법을 잘 이해하세요. 전처리 과정만 거치면 간단히 풀 수 있다고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저는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실제 메모리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읽겠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전처리 과정처럼 마치 컴파일러한테 쉽게 번역하라고 넘겨주는 것처럼 이렇게 치환을 해서 간단히 보면 실수 없이 풀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헷갈리지 않게. 다시 한 번 과정을 보여드려요. 자, 이놈이 전역변, 이놈이 스택. 메인함수의 스택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변수가 만들어져 있겠죠. 푸함수로 호출하면서 A를 던져줬어요. A. O라는 값을 던져줬으니까 A는 O를 받을 거고 그 다음에 C의 주소값을 던져줬으니까 이거 주소값 헷갈리게 하지 말고 얘를 메인함수의 C라고 이렇게 써버리라고요. 그럼 이놈이 나와있는 이놈도 그냥 메인함수의 C변수다라고 이렇게 써버리라고요. 그러면 A 5니까 5 플러스 1 6이네. 여기 메인함수의 C에 들어가니까 C는 아, 여기 6이 들어오는구나. 그 다음 C는 A 마이너스 1 C는 A A가 5니까 5 마이너스 하면 4네. 4라는 결과값은 여기에 C죠. 자, 따라서 4라는 결과값이 리턴되니까 그 리턴된 결과값이 여기에 메인함수로 와서 B로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메인함수의 3이 새롭게 4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서 이래전 끝났죠. 간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푸함수 호출하면서 B와 A의 주소값을 던져줬어요. B에 4가 있네. 따라서 이번에는 A값이 4가 되는 거고 A의 주소값을 던져줬으니까 얘를 메인함수의 A다.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라고요. 그래 놓고 헷갈리지 않게 얘를 치환시켜서 메인함수의 A라고 이렇게 치환해버리라고요. 자, A가 4인데 4뿌라스 2라니까 5죠. 5가 메인함수의 A로 가니까 메인함수의 A값이 5에서 5로 바뀌고 A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3이니까 리턴 C C가 3인데 이 3 최종 결과값을 함수의 결과로 리턴하니까 그 리턴된 결과값이 C로 들어가니까 이 C의 값이 3이 들어가서 5, 4, 3 끝. 할 수 있겠죠? 연습하세요. 이 문제 어떻게 또 변형돼서 나올까요? 개리지에서 나오면 정적 변수 집어넣죠. 정적 변수 여기다가 스태틱 변수 하나 집어넣은 다음에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또 틀려요. 그러면 나중에 또 문제로 풀어드려야죠. 오케이. 갑시다. 4시 18분 되게 오래 했네. 힘드시죠? 계속할까요? 끊을까요? 계속할까요? 아니면 그만할까요? 일단 저기 저장되는 저장장치 좀 바꾸고요.